됐어? 아 오늘 연우가 처음으로 오늘 오전내내 아침 다이퍼 안에 기저귀 안 했거든요 근데 연우가 갑자기 자기 한 4시간 만인가? 자기 기저귀 끼워 채워달라고 해서 아 그럼 기저귀 하지 말고 파티하라고 했더니 파티에 처음으로 PP 했습니다 연우 파티 첫 PP 연우 지금 두 살하고 두 살하고 4개월이니까 연우 26개월이구요 연우 박수 연우 호레이 해야지 잘했어 근데 무슨 아까도 말씀한 우리 연우 지금 모양새가 숲속에 버려져가지고 늑대들이 키워준 늑대소녀 같습니다 연우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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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